안녕하세요 강석식 건강목걸이입니다 오늘 2년차 된 사과대추 외대제비를 할 건데요 두순만 남겼는데 지금 고민스럽긴 해요 앞에 같은 경우는 요 손을 따 줄 거에요 이정도 따서 이제 한순만 남겼습니다 외대제비가 된거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고민스럽긴 마찬가지에요 좌측을 남길건지 우측을 남길건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둘중에 하나만 남겨야 되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것들 요것은 요정도 자랐던 거에요 외대제비를 위해서 요건 강하게 강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윗손을 남겼어요 오늘은 요정도만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